안녕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오늘 1주차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내일은 4주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 플로미스나이 4살 되는 건가요? 네 4살 1월 24일 4살이라니 벌써 이만큼 별렀습니다 여러분 몇살 안 된 것 같은데 4살 아주 하루하루가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처음 보는 그런 기록을 갱신내 주셔서 맞죠 하루에 보람차요 울어 울어 나 울어 나 요즘 울어 나 요즘 울었는데 울어 플로버들도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더 뿌듯하게 저희가 잘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안 보여? 네 날개만 없지 천사들이라요 어머니 또 그런 댓글 파다 파다 조용히 하죠 혼자 파다 조용히 조용히 와우 다들 공주님처럼 입었다면서 오늘 공주님처럼 나왔는데 인기가요 인기가 다들 봉방사수해 한 사람 손 어떤가요? 인기가요 좋은가요 아니 아까 댓글 보니까 음원법 하면서 인기가 봉방사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귀여워 내가 축구로 오는 느낌인가 그거 우와 요즘 제 출근풍이에요 DM 오 DM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 좋아할까 그럼 패럴하면서 회사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한 쪽씩 봐봐 그러면 멀쩡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 보겠죠 아니면은 이제 내가 3차다 그러면 이제 약간 지원은 Hey you 지금 어 그럼 진짜 무서운데 상대가 무서운데 지원아 그럼 이제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아무도 밥 같이 안 먹었죠 뭐 아무튼 인싸가 되는 방법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아싸 안 하재영 하재영 죄송합니다 조용히 인싸 강의 한번 받아야지 ! 어우 하하하 나오 아 asti Messiah 열린 음악회가 보고 오셨대요 그게 저희 첫 무대였죠 열린 음악회가 컴백도 하기 완전 전에 첫 무대였어요 엄청 많아요 어 맞아요 아니 이렇게 느껴봐 이렇게 떨어졌어 아 맞아요 재영씨 어 맞아요 재영씨 어 맞아요 근데 처음 무대하고 처음 라이브하고 연습 더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떨렸어요 여러분들 인스타 인스타 예쁜 애들만 모으는 거였다고? 고마워요 알 볼래 주말의 끝을 라이브와 함께 유유 우리 프로미들과 함께 아 이게 일요일이지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니 SNS에 지성언니가 제 퇴근자를 올렸더라고요 귀여워 내가 다시 보여줘 난 진짜 나보고 어 올릴게 하고 이렇게 대충 보여주고 올릴게 귀여워 아니 올려 지연이 저는 이게 살랑살랑해 보이잖아요 발 초록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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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나 안 더욱ион 실현 백전망에 올렸잖아 나 달리기 전 consecutive 너 달릴 때 소리 진짜 컸잖아 진짜 그냥 흑 잘랑살랑인데 풍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경윤": 왜냐면은 발 발을 원래 달릴 때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 난 또 이렇게 달려야해 하하하하하하 아니 지연이가 연습실에서도 눈을 감고 있어도 지연이 날 수 있었어 막ania 할!' 아 오늘 오늘 고대하다가 고대하다가 꽉 터져서 이유가 없냐 얘가 이거 할 때 앉잖아 근데 뿡 소리가 나오지 야 몸 좀 살려라 야 진짜 몸 좀 살려라 지현이 그 유리구도 같은 거 맞아 진짜 유리구도 할 때도 지현이가 무릎 꿇고 시작하다가 근데 그것 때도 자리 잡지도 않고 일단 무릎 꿇고 근데 쿵 근데 지현아 그 자리 아니야 그래? 쿵 그게 아니야 지현아 자리를 보고 제일 잘 앉잖아 알았어 아니야 무릎으로 쿵쿵 맞아 이번부터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맞아 옆으로 쿵쿵쿵 거의 기절이 안 돼서 쓰러진다니까 쿵쿵쿵 지현아 거기야 좀 옆으로 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내가 자리를 미리 잡아놓으면 멤버들이 자리를 잡겠지라는 마인드가 그리고 우리가 자리 잡으면 지현아 좀 뒤로 와 이러면 불러와 너 이제 나의 생각해야 되겠네 맞아 우리 맨날 그래 어려서 저래 놔둬 놔둬 어떠보니 규리 목은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규리는 괜찮아요 나도 아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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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기 전 아니 어제 팬서 하다가 저 맞춰맞춘 것 같아 막 나아지고 있었는데 어제 팬서 하다가 네? 그래서 팬서 진짜 잘 안들리게 서로 노력했어요 저희 그래서 개선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잘 들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해볼께요 저희가 개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해볼께요 어 개선이 됐어 진짜? 어제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뭐요? 어 저 오늘 약간 멤버들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분위기? 모든게 우리 주연 디렉터님 마음을 주셨나요? 헤메코벳 느낌? 네 헤메코벳 전부 다 마음에 들었어요 헤메코벳 오늘 밝았나요 그래서 오늘 주연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오늘 너무너무너무 좋다고 저요? 오늘 제가 멀탈 때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너무 화사했어 맞아 우리 왜냐면 참사 인기가요 감독님이 되게 이쁘게 잡아주셨어요 맞아 같이 춤추셨어 세트도 너무 예뻤고 뮤직뱅크도 세트가 너무 예뻤고 일단 오늘 멤버들의 화이트 착장 인기가요 화이트 끝 근데 우리 인기가요 오면 화이트 진짜 많이 앞으로 우리는 화이트만 입혀 앞으로 화이트만 입혀 화이트 너무 좋아 맞아 멤버들 이 노래랑 화이트가 찰떡 인상 이거 제가 회사에 얘기할게요 화이트만 입히는 걸로 화이트만 입혀 화이트만 입혀 저 또 다양한 색을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반체로운 저는 제일 내일 같은 세렛게티 같은 느낌 지영이나? 오늘 내일 같은 오늘? 오늘? 내일 내일 어때 지영나? 오늘 뭐? 제 내일 이 색 이 색 예쁘다 겨울 하늘색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계절마다 파란색이 다 어울려요 약간 하늘색? 네, 하늘색 하늘 블루 같은 느낌 예쁘다 약간 겨울색 엘사색 아, 엘사 맞다 엘사 오 엘사 엘사 예아 엄마가 좋아 좋아요 어쩜 엘사는 똑같은 색 하영 언니 3초간 함성 취하시네 왜요? 안돼 안돼, 문화가 너무 좋아 그러네 오늘 어땠어, 언니는? 아, 그래 하영 언니 어땠어? 아, 나? 응 오늘 날 좋았지 하하하하 먹어, 먹어 이 인가 이스먼쥬이죠 인가 이스먼쥬 아, 그리고 우리 또 축하할 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또 약간 성적이 그래서 일주일 있는데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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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막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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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야 네 저희는 어 일단 이거 V LIVE를 켠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켠거구요 곧 회사가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회사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가야해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1주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필스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맙다 플로버 1차장 고마워 고생했다